안녕하세요. 프로듀퍼 이혜원입니다. 제가 탓수를 줄이기 위한 페어웨이 안착률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손과 팔에 힘을 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힘을 너무 주시면 방향성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손과 팔에 힘을 빼시고 부드럽게 스윙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두 번째 방법은요. 4분의 3 스윙만 하시면 됩니다. 백스윙이 너무 커지면 방향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4분의 3 스윙으로만 해주세요. 세 번째 방법은 백스윙 탑에서 한 템포 쉬었다가 내려오는 방법입니다. 백스윙 탑에서 한 템포 정도 쉬면은 리듬도 좋아지고 힘을 모을 수 있어서 임팩트가 더 좋아집니다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드라이버를 치실 때 우선 손에 힘을 빼시고 4분의 3 스윙으로 백스윙 탑에서 한 템포 정도 쉬었다가 내려오시면 페어웨이 적중률이 높아지실 겁니다. 지금까지 파리 게이츠와 함께한 이해엄 프로였습니다.